안녕하세요 제논입니다. 오늘은 마르코는 9살 오프닝곡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되게 옛날에 방영했던 애니메이션인데 요즘 재방송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여러분 모두 모이세요. 마르코는 9살 시작해요. 여기도 저기도 모두 다 신나게 춤을 추면 놀아요. 보글보글 눈빛 속에 흐라쳐. 헛풍쟁이 아저씨가 짜잔짜 옆밤을 가도 잊지 않아요. 제게 설립은 애기숭이 애기 그런 건 그분이에요. 를 1. 2. 휘파라 휘파라 빠빠비바라빠 휘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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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파라 빠빠빠라빠 휘파라 ll 오늘은 이렇게 예전에 방영했던 마르코는 9살 오프닝곡을 오랜만에 들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